달아났으면 쥐죽은 듯이 살 것이지. 어찌 다시 온 게냐. 형님 칼맛을 잊을 수가 있어야지. 내 형님 모가지 따겠다는 일념으로 지금껏 버텨온 거 아뇨. 오거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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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! 으아악! 옛날 같지가 안 쏘. 네 놈 실력도 많이 늘었구나. 2인자의 몫을 네 손으로 거두려 했었느냐. 그렇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. 진기야. 그렇게 부르지 마시오. 울 없는 이 생각나니까 내 죄값 받으러 온 거요. 칼맛은 덤이고. 사내 대장부 결심이니 날 확실하게 합시다.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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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왜 살려준 거요? 내가 한평생을 살면서 속죄해야 할 사람이 딱 두 명 있다. 첫째가 서방 전만 만나 반 과부 신세가 된 내 마누라고 둘째가 바로 눈이 납니다. 바로 눈이 납니다.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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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은 여성은 평생 반성하며 살거라. 고맙소. 고맙소. 성님. 고맙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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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님. 손만 MHiano Robot